자 우리 또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여러가지 질병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오늘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 5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유질이 충분한 통곡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섬유질 다 깎아서 버린 백미밥보다는 섬유질까지 포함한 통체로 그 곡식을 다 먹는 것이 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통곡류 속에는 섬유질이 들어 있고 똑같은 백미 한 사발 현미 한 사발 전체적인 포도당은 칼로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꿀꺽 삼켰을 때 소장에서 백미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혈관으로 한꺼번에 흡수가 돼서 한순간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를 먹으면 섬유질이 소장에서 포도당들을 스폰지처럼 끼고서 자기랑 조금 더 놀다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 밥 먹을 시간까지 일정하게 섬유질이 포도당을 잡고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섬유질 자체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껍질이 있는 채 바로 통곡류를 먹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봐도 섬유질을 하루에 2.5g도 안 되게 적게 먹는 그룹이 당뇨병에 걸린 것을 100%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다 똑같고 그냥 섬유질이 있는 통곡류를 먹은 그룹은 한 30%가 당뇨병에 덜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럽 저널 of Epidemiology 이 저널 2017년 5월에 발표된 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한 88개 수많은 논문을 다 모아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음식이 다른 것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당뇨병에 더 많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인데 특별히 2형 당뇨병이 이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그런 좀 위험하다고 하는 식품들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보다도 한 42% 정도 당뇨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험이 증가되는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그걸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형 당뇨병이 3배라도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었고 소화 흡수돼서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굴러다니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3배 이상 당뇨병이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들을 그래프로 그 논문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통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 여기 오른쪽으로는 홀그레인 통곡류를 하루에 20g 먹는 사람들 40g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뇨병에 얼마나 걸릴 위험이 많은지를 쭉 보니까 그 통곡류가 많아질수록 당뇨병은 쫙 감소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또 이미 걸린 당뇨병이라도 이게 혈당이 조절이 되기를 원하면 어떤 음식이라도 껍질채 통곡류를 먹으면 섬유질이 포도당을 조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쌀인데 그래서 흰쌀밥을 먹고 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정제된 곡식이기 때문에 포도당만 거기 들어 있지 얘를 잡아줄 섬유질이 없어서 그대로 한꺼번에 흡수가 되면서 그 정백미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은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설탕은 어떨까? 더 심각하죠? 설탕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건 소화시킬 것도 없어요 먹은 지 10분이면 벌써 혈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설탕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를 먹든 설탕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든 설탕을 퍼먹든 하여튼 이걸 많이 전체적으로 먹을수록 당뇨병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당분을 먹어야만 에너지를 만들고 살 수는 있지만 그 당분이 섬유질까지 같이 포함된 통곡류를 꼭 먹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콩단백질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2000kcal를 먹었다 손칠지라도 그러니까 이 칼로리는 똑같을지라도 밥은 막 줄이고 콩을 더 늘리면 혈당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탄수화물은 밥에 많이 들어있는데 1g을 먹으면 4kcal 에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콩과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도 똑같이 미스프린티가 있네요 1g을 먹으면 똑같은 양의 4kcal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을지라도 밥은 당뇨 환자들은 줄이고 콩을 더 먹으면 칼로리는 똑같아요 배는 별로 안 고파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밥은 소화 흡수되면 혈관에서 포도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되는 것이고 단백질은 소화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가면 포도당이 아니고 아미노산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포도당 혈당은 안 올라가는데 칼로리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식단을 이렇게 잘 짜기만 해도 고생하지 않고 혈당이 조절이 되면서 힘은 힘대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88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콩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계속 떨어진다고 역시 또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이 빠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배는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똑같은 칼로리일지라도 식단 구성 비율을 바꿔주면 해담이 나올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넵틴 홀몬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존스옵킨스 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칼로리를 내는 건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 민족입니다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냥 밥으로 먹고 살아 그래서 3개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섭취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렙틴 홀몬 저항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렙틴 홀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홀몬이 여기 뇌에 들어가서 그 초인종, 렙틴 홀몬 초인종을 띵똥하고 누르면 배불러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홀몬이에요 그런데 저항성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눌렀는데 얘가 안 눌러지면서 저항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렙틴 홀몬의 저항성이 높으면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이 렙틴 홀몬이 많이 나와요 밥을 많이 먹고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세포에서 렙틴 홀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렙틴 홀몬이 많이 나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저항성이 높다는 얘기는 눌러도 눌러도 배부르다고 소리를 안 질러 그래 더 먹겠죠 그러면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존소프킨스의 보건대학원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기는 먹는데 밥은 좀 줄이고 지방을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인데 10%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을 더 먹었더니 렙틴 홀몬의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틴 홀몬이 누르기만 하면 배불러 하니까 수저를 일찍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덜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룹은 똑같은 양의 밥을 덜 먹었는데 그 대신 콩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그랬더니 이 세 그룹 중에서 렙틴 홀몬의 저항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그룹보다도 8%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리를 8% 줄여도 똑같이 배가 부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더 먹었는데 더 먹은 것은 또 혈당을 높여주지도 않고 아미노산만 올라가게 하고 거기다 이중으로 똑같이 먹었는데 더 빨리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밥은 반절 딱 줄이고 콩 종류 콩이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부든 청국장이든 뭐든 하여튼 다양하게 콩 종류를 더 먹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당뇨병 식이요법을 이주석 선생님이 배우게 됐어요 미국 플러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에 이분은 당뇨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당뇨병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합병증이 와요 벌써 안개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있는 디스크 부분에 피가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 디스크 뼈가 유연성이 떨어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삐져나오더니 자기 자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 밀려오는데 100m를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허리를 두들겨야 또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도 당뇨 합병증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신문에 백퇴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딱 몇 마디 읽어보고서는 뭔가 주파수가 맞은 거예요 증상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 주면서 치료해 준다 지금까지 안 해 본 방법 아닌가 여길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 다 가도 안 된다는데 그 호텔에 사는 거기 가서 무슨 이게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한데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고피를 꽤 가지고 오듯이 끌고 왔어요 첫날 자기소개할 때 자기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건데 그것도 귀찮아 부인 보고 대신하래 그냥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온 이상은 여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 인슐린을 맞아도 200 이상 나오던 분이 그걸 끊었는데도 100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을 끊고서 이 당뇨의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고쳐서 혈당이 조절이 되면 인슐린 의지에서 혈당 조절됐을 때 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합병증까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안개가 싹 걷어진 것처럼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허리에 통증이 사라져요 100미터도 걷기 어려웠던 이분이 한 번도 안 쉬고 만보를 걸어다닐 정도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뒤로 3개월 동안 이분이 이 오토파지 디톡스 하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그다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지를 지금처럼 들은 거래요 그대로 집에 가서 먹고 사는데 집에 가서도 주사 안 맞고 여전히 혈당이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에요 약을 한 15개씩 먹었고 그런데도 정상입니다 3개월 뒤에 이 프로그램에 찾아왔어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자기가 지팡이 잡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백퇴된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잘 안 믿어요 하도 안 믿어서 차에다가 이 보따리를 항상 넣고 다니면서 이걸 들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하루 또한 자기가 먹던 약 보따리예요 이걸 다 먹어도 점점 나빠지고 합병증만 밀려왔는데 내가 백퇴된 하고 이걸 다 안 먹었는데도 다 정상이다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은 혹시 답이 없을지라도 질병의 원인을 고치면 얼마든지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속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이 소화되면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는 키누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에 도움을 받아서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키누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해요 얘가 부족하면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나이아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3000% 빠져요 크산투렌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돼버립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크산투렌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최장에 있는 랑겔한솜의 베타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당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자 진짤까? 다른 연구에서 또 겹치기로 확인을 해보면 아까 본 88개의 모든 논문을 메타분석을 해서 내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고기 중에서도 레드밋이 가장 문제라고 발표를 합니다 붉은색 육고기 있죠 이것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떤 논문을 봐도 이건 똑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 때에 당뇨가 그렇게 많이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또 가공육을 먹으면 어떨까? 가공육이 뭐예요? 햄버거, 소시지 이런 것들이죠 고기도 아닌데 고기인 척하는 애들이에요 기울기가 붉은 육고기보다 초장에는 더 가파라요 더 당뇨병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란은 또 어떨까? 계란이 옛날 계란이 아닙니다 거의 항생제와 성량 홀몬 촉진제로 뒤범벅이 된 사료를 먹어요 계란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큰 연구 결과에서 결론적으로 계란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가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생선은 어떨까? 생선은 당뇨에 한해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생선이 요즘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과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다 바다로 나가면서 요즘에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거의 모든 물고기가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금 또 다른 연구 결과들에서는 발표가 되고 있어요 콩 종류를 먹으면 어떨까?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콩을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견과류를 먹으면 어떨까? 지방이 조금 많이 들어있죠 이건 많이 먹으면 당뇨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도 이 당뇨에는 견과류를 밥을 줄이는 대신 더 먹는 것보다는 콩을 더 먹는 것이 당뇨를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또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메리칸 저널 오브 카디알라지 1997년 2월 1일자로 아주 엄청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 보면 고기가 정말 당뇨병의 원인이 될까? 고혈압의 원인이 될까?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딱 한 끼 먹인 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오랫동안 먹은 게 아니고 딱 한 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한 끼에 50브람 정도 지방이 많이 있는 고기를 먹은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초음파 기기에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조사했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 고기 속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그 고기 속에도 있겠죠 있는데 고기, 그 동물이 항생제도 먹고 멋도 먹고 하면 뇌성균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나쁜 박테리아가 이 소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내독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었을 때에 그 동물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내독소가 들어와서 한 2시간, 3시간이면 내 몸의 피로 흘러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이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독소는 위장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위산도 얘를 해독해 주지 못한대요 그리고 200도, 400도 시 온도로 끓여도 안 풀어진대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면 한 끼만 먹어도 당장 일단 흡수되면 혈관으로 굴러다닐 텐데 혈관 내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혈관 내벽에도 세포가 있으니까 혈관 내벽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를 감지하는 수많은 초인종들이 붙어있는데 얘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인슐린 초인종도 마비가 되는데 어쩌다 진짜 한 번 먹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마비가 5시간 내지 6시간이 지나면 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그러면 점심때 먹고 5시간 지난 다음에 풀어질 만하면 또 먹고 평생 마비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슐린 초인종이 마비가 되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누르는데도 초인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포도당이 세포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혈관에 굴러다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이 죽상동맥 경화증까지 만들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딱 한 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인데도 이런 결론들이 육식 속에 있는 지방덩어리들을 먹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인들 상대로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에이 아야꼬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 그중에 있었는데 당뇨가 아주 심해요 당뇨가 아주 심해서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안 올라가고 무릎도 못 불어요 그런데 이 백퇴된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게 좋은 음식이 아니구나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가 한국에서 요리사까지 그냥 한 20명 팀이 다 가서 우리 병원에서 하는 요리를 그대로 해 줬습니다 병원을 옮긴 것처럼 이렇게 한 100여 명 온 분들에게 해 줬는데 이 당이 딱 3일 정도 지나니까 인슐린 끊고 정상으로 잡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4일째 되니까 손 들고 앞에 나와서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허리가 아팠었는데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는데 무릎 꿇는 것 좀 보내는 겁니다 손이 안 올라갔는데 이거 올라가는 것 좀 보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든 민족입니다 집집마다 잡신이 하나씩 다 있어요 신교, 구교 다 해서 전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이 치료의 기별이 바이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나 침례 받고 하나님을 좀 믿게 좀 해 주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저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네 번째 당뇨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걸린 당뇨를 잘 관리를 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8개 논문을 통합해서 내린 결론을 보니까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면 안 될 텐데 당뇨 환자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당뇨에 대해서도 과일에 대해서도 보니까 과일도 많이 먹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과일 배가 따로 있어요 밥을 잔뜩 먹고 과일 가져와 그래 그럼 밥 먹은 것이 이미 혈당이 딱 끝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과일을 먹는 것만큼 추가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 간식으로 먹고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식사로 먹어야 돼요 밥을 줄이고 그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분명히 당을 줄여주는 거예요 고기를 덜 먹어 아니면 안 먹어 그 대신 과일과 채소를 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칼로리 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음식의 부피당 칼로리가 많으면 칼로리 밀도가 높은 것이고 헐렁하면 낮은 거죠 그런데 우리 위장에서는 칼로리를 계산할 줄 몰라요 부피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별로 없고 배가 비었다 그것만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면서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고기는 똑같은 한 덩어리 속에 칼로리 밀도가 높으니까 포도당이 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겠죠 그걸 먹어서 배를 다 채워가지고 배부름을 느끼려면 엄청난 칼로리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먹는 대신에 이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과일, 채소는 칼로리 밀도가 아주 낮아요 그냥 배가 퍼지게 먹어도 칼로리는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걸 줄이는 대신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배는 부피로만 계산을 하니까 배가 안 고픈데 다 쪼개가지고 흡수해 보면 별로 포도당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서도 혈당이 낮아지게 하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겁니다 그냥 야채 쓸어가지고 한 접시 먹고 밥 먹으면 무조건 혈당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밥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지 말고 이왕이면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것이니까 최고로 내 세포에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서 먹자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이 혈당이 조절이 잘 되면 당뇨가 치료가 되는 것인데 그 포도당을 많이 태우는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요? 일을 할 때마다 포도당을 태우는 것이니까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무슨 세포가 계속 움직여요? 근육이겠죠 근육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어도 포도당은 그만큼 많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이라고 하는 재료는 주로 뭘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 먹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당 태우는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근육 세포도 세포막이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세포의 막은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각종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당을 먹으면 근육 세포 속에 포도당이 들어갈 텐데 어디서 태워지는가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워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딱 들어가면 포도당 혼자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당이 마치 장작이라고 하면 얘가 태워지기 위해서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많이는 필요 없지만 얘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 불소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크롬 그리고 비타민 B1 정말 조금밖에 필요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태워져야 그다음 포도당이 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쪽저쪽 얘기했지만 먹은 포도당이 잘 태워지면서 활력 넘치게 살기를 원하면 5대 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은 포도당이 혈관에서 계속 줄 서 있으면서 당뇨병이 되지 않고 먹는 대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서 활력 넘치게 살고 밥 먹기 전에 포도당은 다 사용이 되고 그다음 또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당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포도당이 있어야 근육이 움직이니까 이 탄수화물을 한 수저를 먹어도 먹어야 돼요 제일 양질의 탄수화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현미, 통곡류, 곡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잘 짜야 됩니다 한 수저를 먹어도 여기서 누가 퍼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퍼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곡식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돼 그것도 통곡류 그다음에 그 포도당이 태워지려면 근육 세포가 있어야만 태워지는데 근육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지방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지방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두뇌 세포의 20%가 필수 지방산인데 이게 부족하면 안 돌아가 지방질, 견과류를 꼭 먹어야 돼요 가루로 들어있든 통체로 나오든 하여튼 견과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 근육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겠죠 소고기 속에도 단백질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고 또 혈관을 자꾸 동맥 경화적으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콩을 먹으면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는 0.98 정도 들어 있는데 이 대두콩은 1.00만점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콩을 먹으면 콩을 먹으면 그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올라간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는 레시틴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미토콤드리아에서 태워지려면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비타민이 있어야 돼요 그 비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과일, 채소 속에 많이 들어 있어 옷에 칼라풀하게 먹으면 더 좋아해 그리고 또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과일, 채소 속에도 많이 들어 있지만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하나 정도 돌아가면서 나오면 이거는 윤석열 밥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양념 안 했어도 상관이 없어 기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입에서 잘 넘어가라고 하는 것뿐이지 뱃속에 들어가면 이 다섯 가지만 들어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물이 올라와요 먹었는데 힘이 안 나 배만 나와 그래서 이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만 배우면 요리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이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분해되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탄수화물은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안전 식품이 있습니다 일단은 포도당이 똑같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먹었더니 그냥 한 시간 내로 빨리 한꺼번에 혈당을 오르게 하는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이죠 이게 당지수가 높은 거예요 당지수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똑같은 탄수화물일지라도 통곡류를 먹으면 당지수가 낮아요 섬유질이 자꾸 잡고서 안 놔주니까 그래서 여기 가로 속에 있는 것은 당지수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오르니까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인데 곡식 중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안전한 식품은 현미, 통보리, 통밀, 호밀빵, 오트밀 오트밀도 통째로 껍질까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 똑같은 탄수화물 들어오면서도 당뇨를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혈당 주의식품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할 수 없이 먹을지는 몰라도 주의해야 된다는 식품 목록이에요 조금 더 높죠 57, 60대 점수가 나와요 당지수가 흰죽, 흰죽, 메밀, 파스타, 흰밀가루, 현미, 백미, 섞은 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먹을 때 한두 번 말고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 절대 먹지 말아라 혈당 절제식품은 무첨가당 채로 거른 팥소 그 팥소가 뭐예요? 앙꼬 일본말로 앙꼬 80이나 돼 이 당지수가 또 무첨가당 설탕 안 넣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설탕 넣습니다 심할 것이고 무첨가당 으깬 팥소 또 카스테라, 바게트빵, 식빵 또 달지 않은 떡, 메이플 시럽 이거는 절제해야 돼 가능하면 절제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혈당 금지식품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식품이에요 정백미 하얀 쌀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84나 돼 현미는 5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동, 롤빵, 베이글, 팥밥, 라면 73입니다 라면도 콘프레이트, 도넛, 감자튀김, 핫케이크, 마카로니, 쇼트케이크, 크로아싱, 백설탕 백설탕은 백후 제일 높아 100이 넘어요 초콜릿, 찹쌀떡이 88이나 돼요 벌꿀, 그리고 캐러멜, 쿠키, 크래커, 네가당 다 암기 안 해도 대충 그룹이 와 닿죠 이런 건 절대 그 말 안 얘기예요 이제 또 지방질을 어떤 걸로 먹으면 좋을까 지방질 중에서 혈당 안전식품은 캐슈넛 29밖에 안 돼요 혈당지수가 아몬드, 피스타치오, 땅콩 이런 것들이 먹으면 아주 좋은 견과류이고 혈당 금지식품, 지방이 있기는 있지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마가린, 소고기, 돼지고기 똑같은 지방이지만 거의 배가 혈당지수가 높죠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혈당 안전식품으로는 제일 좋은 단백질은 어떤 것일까 콩, 한 30, 20밖에 안 되죠 당지수가 두부, 연두부, 비지, 두유, 완두콩, 플레인, 요구르트, 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모든 콩 종류를 먹으면 제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혈당 금지 단백질 식품은 아이스크림 우유니까 단백질이 있겠죠 65나 돼 당지수가 우유, 소시지, 햄, 구운 어묵, 베이컨, 양고기, 닭고기, 찐 어묵, 참치통조림, 굴, 장어구이, 대합, 오리고기, 전복, 바지락, 새우, 모시조개, 명란, 연어 알, 참치, 오징어, 고등어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놨죠 그러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고 또 비타민을 또 먹어야 돼 그래야 이 포도당이 태워지고 그다음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혈당 안전식품으로 비타민은 뭘 먹으면 좋은가 마늘, 우엉, 연근, 양파, 토마토, 송이버섯, 팽이버섯, 대파,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시금치, 양배추, 피망, 무, 죽순, 풋고추, 부추, 모기버섯, 쑥값, 아스파라거스, 가지, 브로콜리, 양송이, 곤약, 샐러리, 숙주, 양상추, 청경채, 오이, 콩나물, 생강 암기하기 어렵겠죠? 에덴의 음식 먹으면 돼요 금지식품은 절제식품은 깎은 사과, 사과는 꼭 껍질째 먹어야 돼요 농약을 밀가루 물로 닦으면 잘 닦아집니다 깎은 사과는 껍질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이걸 깎아버리면 혈당을 금방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이 되겠어요 바나나도 다른 과일보다는 당뇨 환자들은 먹어보면 당이 부드러우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요 복숭아, 또 감, 메론, 귤, 오렌지, 자몽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절제를 하는 게 좋겠고 금지식품은 껍질깐 감자가 90이나 돼요 아이스크림보다도 당지수가 더 높아요 감자는 꼬껍질째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탕 같아서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돼 버려요 또 감자칩, 옥수수, 코코아 이런 것을 금지식품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미네랄은 혈당 안전식품으로는 폿, 다시마, 녹조류, 미역, 김 이런 것을 매 끼 조금씩 먹으면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배워보면 이것을 잘 배워서 먹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평생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신 김창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42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이만큼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시간이 되기 전에 합병증으로 벌써 일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이분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합병증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가면 아홉 분야의 전문의사들을 만나서 눈, 귀, 심장, 신장 하여튼 아홉 명 전문과를 찾아다녀야 돼요 지팡이를 잡고서도 한 사람이 옆에서 부추기해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왔어요 82세입니다 약은 16개인가 몇 개를 먹는대요 그런데 첫날 와서 이 오토파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한번 드러나 보려고 왔다가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디톡스를 했는데 그 약을 다 끊고 했습니다 그 딸이 약사인데 난리가 났어요 이걸 먹어도 오늘 돌아가실지 뭐 할지 염려가 드는데 이걸 다 끊고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뭐가 들어왔는지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사실 저도 단계적으로 끊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걸 다 끊고서도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약사 딸이 지금은 백투에 대한 전도사가 돼 있대요 오는 사람마다 백투에 대한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기 처음 오픈할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돈 다 대드릴 테니까 가서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잘 배워가지고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래도 발걸음이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피골개골 지팡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놀랍게 좋아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오토파디 디톡스를 종종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당뇨는 이령과 이영으로 나누어지죠 이영당뇨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띵똥하고 초인종을 눌러주면 그게 신호가 돼서 그 옆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당뇨는 이 초인종에 쓰레기가 쌓인 겁니다 기름이 찌들어버린 거예요 눌러도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수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당뇨가 생긴 것이고 이영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낡아가지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 이게 일형당뇨예요 그런데 이 당뇨 치료법은 지금까지 인슐린 넣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뇨 중에 95%는 이영당뇨예요 이영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슐린만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뭔가 좀 방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내 몸에서 남들과 똑같은 인슐린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영당뇨는 초인종이 뻐거운 거예요 남들보다 눌러도 안 열어지니까 처리되지 않은 포도당이 혈관에 흘러다니면서 당뇨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먹어주면 내 몸에 남들만큼 있어도 아직도 남아도는 그 인슐린을 위해서 또 눌러주니까 얘가 문을 강제로 열어주면서 마지못해 열어주면서 혈당이 조절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몸에서는 내가 안 눌러줘도 누가 와서 막 눌러주네 필요가 없으면 뒷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을 더 안 만듭니다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이력낙뇨가 끼게 돼 있어요 인슐린 자체도 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항성이 더 강해지면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력낙뇨는 그냥 인슐린 주사 주는 거 외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7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와요 그 유명한 셀지의 발표가 되면서 이영당뇨뿐만 아니라 이령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름을 멋지게 붙였어요 그 논문이 제목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겠고 뭔가 조금은 먹어 한 900kcal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를 주의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2000kcal 쓰면서 900만 먹으니까 나머지 부족함 1100을 위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고 이 오토파지가 작동을 하면서 내 몸에 있는 쓰레기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아까 인슐린 초인종에 끼어 있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기름기 이거 뜯어 태웠더니 에너지도 나오고 이 수용체가 딱 청소가 되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또 베타세포 죽은 거 뜯어 먹었더니 거기에 이빨 뺏더니 새 이빨 나오는 것처럼 여기 리제너레이션 베타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리버스 다이아빌이 있어 당뇨병을 완전히 호전시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2017년도 논문인데 그 뒤로 사람 대상으로 연구하면서도 확인이 되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 맞다 맞아 우연이 아니었어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임성천 씨가 당뇨병으로 오셨습니다 인공췌장기를 한 지 벌써 한 5년이 됐어요 그래 자기가 세봤대 인공췌장기도 여기다 주사바늘은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리로 계속 꽂을 수는 없잖아요 피해서 피해서 꼽는데 상처가 2천 곳이 있대요 이제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서 아 이게 제발 좀 이거 이제는 더 이상 꽂기 싫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 여기를 왔어요 와서 5년을 이 인공췌장기를 달았으면 이거 갑자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인슐린은 거의 안 만들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냥 나중에 들어보니까 끊어버렸어 그냥 첫날부터 빼버렸어 그런데도 2주 정도 지나니까 다 끊고서도 혈당이 98, 100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우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췌장기까지 달 정도로 말기 중에 말기 당뇨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걸 딱 빼내고서도 완전 정상 혈당이 되고 집으로 간 지 1년,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이 혈당이 유지되면서 살아가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의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발견한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신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당뇨를 치료하는 것은 먹는 거 말고 또 운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식이요법 하나만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인슐린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당뇨라고 하는 질병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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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